다음을 듣고 대화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2. 남자는 여자에게 선물을 줄 겁니다. 3. 여자는 남자와 같이 선물을 고를 겁니다. 4. 남자는 내일 생일이라서 선물을 받았습니다. One more time. Ready and go. Listening average day one. 다음을 듣고 대화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내일 남동생의 생일 선물을 사려고 하는데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럼요. 먼저 백화점으로 가볼까요? 네, 고마워요. 1. 남자는 백화점에서 쇼핑할 겁니다. 2. 남자는 여자에게 선물을 줄 겁니다. 3. 여자는 남자와 같이 선물을 고를 겁니다. 4. 남자는 내일 생일이라서 선물을 받았습니다. visit cherriesclassroom.com for the answer with translatio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